오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안에 최혜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27일까지 특위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는데 여당은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혜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오는 27일까지 특위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오 의장은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국민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안에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특위위원들을 정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국정조사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여론 분산 시도에 국회의장이 앞장섰다고 비판하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청문회와 현안지리, 국정감사 등 진상규명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1999년 외환위기 관련 국정조사 뒤 25년 만에 야당만 참여하는 단독 국정조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기상캐스터 fondzilla 이빨 기상캐스터